밥 먹으러 가야지 민규는 5시에 일어났대 지금 씻고 있네 아침에 몇 배 먹는 거야 진짜로? 방금 뭐 먹었어? 비성균, 콜라겐 아 홍삼 먹어야겠네 홍삼 나도 먹어야지 딱 3개야? 응 나는 홍삼만 딱 홍삼이 그렇게 좋대 아침에? 응 나 유산균도 좋대 유산균은 무조건 먹어야 되지 응 유산균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유산균은 무조건 먹어야 된대 아침에 사과도 무조건 먹어야 돼 7시인데 되게 어둡 되게 어둡네 아침 먹고 오니까 날씨가 환해졌네 에그타르트 너무 맛있어 에그타르트 너무 맛있어 어? 이거 아니야 어? 정원은 아니야 훌륭한 선수 되겠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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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훌륭한 선수야 아뇨 형 나 스트레칭 같았어 어? 스트레칭? 응 내가 자전거 안타니까 아 거기 찍고 있었어? 방으로 찍은 거 아니야 어쩐지 현장말을 하길래 후직이 나와야 돼 승현이 찍 에스카랑 같은 방인가? 에스카 에스카 아니 지금 너무 자세가 위험하다 찍으면 안 되겠다 빨간색 찍을 것 같아 자세 빨간색 찍었어 어 아 제발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 아 아... 땀나는 안 나요. 땀 났으면 났어. 민규가 앞을 가도 돼. 계속 앉아 있다가? 이 새끼 봐라. 몇 시간? 28분. 28분. 오케이. 나 맨날 방만 찍으니까 재미없네. 뭐라고 찍었는데. 이거는 지금 재미없어. 근데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랑 그런 게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난 거야. 브로틴. 브로틴 먹으면 다 먹자. 굿. 햇빛이 너무 쎄서 얼굴이 막 사네. 아 이제 방 졸이 이제 빨리 우리 빨리 해보고 갔다 놔야지. 서른 네 살이야. 그럼 서른 네 살이야. 기 서른 다섯 살인데 방 졸이야. 아니 너 아기야. 그래. 난 네 살. 네 살이야. 형 몇 살이야? 나 일곱 살. 아 신상이. 신상이 하루 나중에 찍어야겠다. 아 진짜 고생 많이 해. 신상이도 있나? 야... 또 일하고 있어. 볼 때마다 일해? 야지야지. 너 몇 시에 일어나? 그냥 한... 여섯 시? 왜? 아 그때 깨는 거야 그냥? 깨서 빨리 나가야지. 아니 일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달... 근데 아침에는 또 일 안 해? 아 그래? 밥 먹고 일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루 한번 찍을게 나중에. 왜요? 중에도 찍으신다고 하시던데. 아 그거는 이제 못했잖아. 그쵸. 내가 너의 하루 찍을게. 동계훈련 때 우리 장비... 장비? 장비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아 짐 싸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어떻게 짐 싸? 한국에서. 아 싫어. 새벽 4시까지 짜야 되거든요. 새벽 4시? 소위 어필해. 하자. 조문아 운동 나가자. 와 햇빛 장난 아니다 진짜. 자 민규가 준 거. 장애인 어른 주잖아. 어? 장애인 어른. 맞아. 아 장애인 어른이 주신 거야? 응. 민규 장애인 어른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뭐 수분 채워주는 거라고? 응. 물에 타먹는 거지? 이렇게. 그냥 넣어. 수분이 모자랐거든. 우리 지금 다 모자라. 때려 놔야지. 힘들어. 다 때려 놔야 돼? 응. 이거 녹으면은 뚜껑 닫아야 되지? 응. 닫으면 막 기포초잖아. 그렇지? 왜? 운동 나가. 기어 있어. 기어 있어. 왜? 왜? 야 노래방이 왜 커? 응? 노래방이 왜 커? 몰라. 우리 형보다 큰데? 우리 형 나가. 우리 형 나가야지. 야 뭐야? 우리 방이 제일 작네. 아 이유가 있지 형. 참내. 야 노래방 진짜 크다. 가자. 웨이트 장갑. 귀에선 양말 잘 신어서 너무 이뻐. 우리 형 진짜 크네. 이 공간이 장소 아니네. 이 공간이. 형. 어? 컨텐츠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방 찾으러 보니까. 어? 아니야. 지금 운동 나가다가 문 열려 있길래. 잠깐 들린 거야. 가야지. 여전히 웨이트지 않나? 가야지. 밑에 있을게. 아 이거 좋다.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나오고. 운동장에 같이 말리는 거야. 아까? 넘어지지 마. 저 상 마이사이즈인데. 웬만스처럼 할 때 그. 디디딸 안 되는 거야. 디디딸 미끄러지지 마. 히크할 때 밑에 있는 거야. 히크할 때 보고 가. 히크할 때 보고 가. 누구. 퇴기야? 퇴기할 때 너무 이뻐. 야. 도움이 생전하네. 뭐야? 한창이 됐는데. 넌 안 잃어버리는데. 한창이. 힘든데 이겼다. 저만 약간 이렇게 숙여서 다. 와. 좀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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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숙여 운동하니깐. 숙여 운동하니깐. 볼 수 없는 랍다. 아니 근데. 근데 좀 빡세게 했어. 뒤에서 조용히 찍고 있다. 열정. 야야야야야. 많이 조심해야 돼. 숙여 운동하니 머리 주세요. 열정. 야생길이 지나간다. 여기 높이가 2미터인데 어떻게. 숙여 운동하니. 숙여 운동하니. 야생길이 지나간다. 야생길이 지나간다. 야생길이 지나간다. 오 야. 약간 멋지게 나오는데. 자리도 왜 이렇게 환하게 나와요. 이거고 그러니까. 되게 좋다. 사실. 이게 포샷이야. 이 어두운 감들면 포함대 잘 나온다. 응. 나도 그 봐. 동 neeiff人いてる.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속 maximize 3膨 Univ libina思 challenge. 잘해? 일 jury frozen thing. 빨리 It's like هنا. 설정하러 가. 물건이 재미있는ville lady. 큼 brake. 제발이. 한 100시간 걸리지 얘가 지금 한 3일 이렇게 했잖아 근데도 맵이 한 4분의 1도 안 내려졌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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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널드? 오토널드 100시간 넘지 않아? 100시간 넘을걸요? 아니야 거의 넘어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찾아가면 서브미션까지 다 하면 그리고 그 맵에서 하나 열리면 거기 맵에 있는 거 거의 다 맵으로 넘어가 무슨 스타일인지 알겠다 사당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웬만한가 다 하고 가서 딴 걸 열어 나는 가는 길에 사당 있으면 가는데 형은 깬 거에 비해 진짜 많이 안 한 거야 아 그치 그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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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 거고 아 맞아 천천히 깬 거고 메인 케이스만 주고장난 난 안 깬 거고 운동장 이제 진짜 형 이제 운동하자 아 운동끝 운동끝 운동끝났지 아 오늘 두 번 운동했네 하루하루 이거 나오고 있어? 하루하루 올리고 있어 니가 안 봐서 그렇지 구독 안 했네 형 이 새X야 구독은 했어 제주가서 구독 취소를 했어? 구독은 했어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못 보고 있어 인터넷 잘 돼 이거 햇빛바 햇병 어 어 조쌤 런닝 뛴다 조쌤 조쌤 조은이다 아 안 보인다 조은이 안 보인다 아 껌껌하네 에이씨 껌껌해서 안 보인다 바람에 못 짓겠다 사람 우리밖에 없네 맞지? 아 안 보여 안 보여 에이 못 짓겠어 안 보여 예고 응 아 에이 못